어 노탈친 우마이? 이거만 해야 자리가 나올 줄 알고 유치완이 된건가? 치솟자르반은 처음보니 귀합니다 가라수원 때린가? 잠깐만, AP가 있네? 자고 왕쌤가 지쳐받네 왕쌤가 지쳐받네 왕쌤가 지쳐받네 뭐해 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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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쌤가 지쳐받네 피해주고 AP 요리 캐스터도 상대 좋아 죽을 뻔했겠네 메이타워 anco 주둔 같는다 야 니네 힐팩 쩌였더라? 아 졌는데요? 이가 없어서 다시 졌어 타워 많이 나셨네? 아 근데 요리 내 새끼 긁어! 울질 못하네 물어! 뭐야? 뭐야 저거? 바로요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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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금방 죽여버릴듯 제가 죽을 수도 화세훈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돼요? 보수 분 한 분이 방송 좀 틀어주시죠 플래시 원툴인 것 같은데 긴 자식 긴 자식 PHIL 플래시 かった 대단한 ware 정당응 한눈 뭐 진짜 잠깐만 왜 나야 쟤 마누라 부른다나? 파랜다 어이 존자야 세가리? 대단히 잡힌다! 이해가세요 대단히 잡았다 뭔가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가 없어 돌아와 화이팅 나야? 나 뒤에서 때릴거야 빨리 와 잘가요 다행히 잡았다 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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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문제 잠깐만 군불이 이거 맞아? 군불이 군불이 왜 이렇게 긴 거야? 또 화장도 해야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화장도 해야되고 여자들의 준비 시간은 이해해주세요 잔뜩 날인 아 돌아가 어? 못 피해 못 피해 음 아 아 이틀 저거 불 뽑아야 되는데 에너지 간나 때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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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쿠 죽음이 마련된 건 뭐지? 훔치 두드려봤어 게임타임 스페이 얼굴로 날아오 크하하 워 쁘 아냐? 나 세련된다. 일단 이선가 빨리 살았는다면? 아 홀리. 뭐 가지? 로댄. 리언드리 가면 리언드리 독투에 슬로우 버튼 거 아니야? 라일라이에서. 릴라이에.. 정확히는 라일라이에 붙지? 라일라이 슬로우가 리언드리 독투에 안 붙어요. 리언드리 독투에 왜 붙어요? 슬로우가 있어야지 그게 터지는데? 라일라이가 안 붙냐고. 리언드리 독투가.. 묻죠 묻죠. 모든 길에 다 묻어요. 뭐가 이겠지? 자르바이 두리지요. 왜? 미쳐 미쳐 미쳤네. 너무 슬로우나? 너무 슬로우나? 진짜 미쳤네.. 네.. 어? 저 끊일 났다. 다 타요. 음 가두니까 아무것도 못하죠? 어 안돼. 어 나이스. 와! 저거 좀 봐. 하늘아 돌아와! 나 돌아다니? 뭐 중환자실인가요? 드라마 찍고 계시네. 뭐 귀찮은 거 뭐야. 이것이 우리? 이것이 우리? 아 까비. 뭐 어제 저번 날 치솟요릭 한번 본 것 같은데? 시속률이 가끔 해요. 라인전에서만. 시속에 월씩 가거든요? 네. 아 그러면. 꼭꼭이 아프겠네. 재미만 있습니다. 쓸모가 있어 보이진 않아가지고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음 제려고 뛰어나야 돼. 놀란이 있겠는걸? 그러니까 아, 들여다볼게 뭐지? 아, 불텐데~~ 물어! 아, 스파초 채팅쳤다 이거 파트님 왜 안들어가심 다중인 셀션에 있던데, 비에고 한 다음에 뺏고 저걸로 채팅을 했었어요 아, 봤어요 진짜 알아요 개웃기던데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재밌게 재밌게 게임 한 사람들이 좋아해요 쨂이 타이밍 맞아맞죠 맥 tard